자 어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어 멈추면 되겠죠? 일단 동료 영입을 위해서 도둑을 영입해야 되거든요 음... 갈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네? 저 정부 지역에 가야되는데? 또 하나의 개그 캐릭터 야한 젠슨 어 당신에게 오는 게 뭐여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모윈, 이모윈, 야 이모윈? 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아, 이모윈, 에이, 그 이름이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precisamente 뭐라고 했는지 없지? ischer의miş vinden kot약 쿼우우우우우 부닐 그냥 쿼우우우웠 64 갑자기 들여와서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는건 의심을 좀 해봐야겠지 아무런 이 바이러스게트셋에선 아무런 이득없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달리 선택권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실마리라도 잡은게 어디야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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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안주네 돈 2만골드 그 정보가 돈 2만골드에 음 아니 지금 없는데 돈을 지금은 없으니까 음 음 음 음 아이고 뭐야 제 2장의 시작이군요 이모완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돈 2만골드가 더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점은 이모완이 정확합니다 이모완을 찾은 이모완을 찾은 이모완을 찾아 이모완을 찾으며 길게 정해진 뉴클레스는 네 아직도 어 얘 인물이라고 존 이레니쿠스 존 이레니쿠스 스펠홀드라는 곳으로 데려갔네요 스펠홀드라는 곳으로 데려갔네요 오저크 지금 오클레스까지 익혔죠 자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에 어 상인이 있죠 얘가 음 보석주머니도 하나 더 팔고 난 근데 지금 포션통이 필요한데 포션통은 저 왓처스킵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보석주머니랑 아 보석주머니가 너무 많아지는데 보석주머니는 두개만 있으면 돼 아 이거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스크롤통도 너무 많은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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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벤토리가 너무 없어 빨리 동료를 영입해야 돼 함정 걸려있는건 아니겠지 함정 걸려있는건 아니겠지 함정 걸려있는건 아니겠지 함정 걸려있는건 아니겠지 좀 걸려있었는데 어 여기 다시 도둑 때리고 오죠 여기 지금 숨칠게 좀 있는데 내성 걸리면 잘했다 음 음 정부구역 정부구역으로 바로가죠 뭐야 여기 정부구역도 아니잖아 정부구역으로 어어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생각이 있나 그에 대해선 생각하지만 잘 이해라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 칼리드가 죽어 내 남편이 죽어가지고 지금 침신이 말이 아닐거야 자재라는 일단 정부지역으로 가서 도둑을 좀 명입을 하죠 얀젠슨 그리고 트레이드미트 그 꼬마도 여기서 발견했을거잖아 여기도 트레이드미트 어 여기 있네 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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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는 적이 없다면 전사가 무슨 소리냐 얘는 부의 말을 그 햄스턴의 말을 알아듣을 수 있나봐 길을 잃어버렸대요 사람을 찾으려고 온건데 가진걸 다 뺏겼대 강도당했대 길 잃고 가진 꼬마인데 누가 화났어 거의 분노를 느껴버려 자 그니까 자세히 봐야될거야 정말 자세히 보라고 이 조그만한 눈에서 번쩍이지 오마이렌의 암스 암레스벨 오 마이렌의 암스 암레스벨 미치지 않았습니다요 에 말투가 왜이래 저기 갑자기 어 좋은말이네 민스크 자녀가 합류하지 역시 우리들은 영웅이야 아 아 그건 그건 그렇긴하지만 잠깐만 음 오 마이렌 트레이드미트는 어떻게 하는건지 어 얀증센 원하는게 뭐여 원하는게 뭐여 완전히 사기꾼인데 트렉스 저 숭무라는건 그냥 무마라는건가 숭무가 뭐여 리안 젠슨 엠의 노음족 시민 어 불법적인 암거래로 혐의를 받고 있대요 흐흑 흐흑 경비병기 키드가 웃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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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으흐흑 난 그냥 날씨얘기하고있었는데 한 분 순겨줘야죠 동료로aska 하라 경험치를 8500이나? 아 물론 환영하오 환영하오 그래 환영하오 어 내 어 아마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 같어 내 목적은 카와드 위저드에게 윈질로 잡힌 내 오랜 친구 이모엘을 구하는 것임 자 경험치를 또 얻었어 야 두개 다 앞에서 2만의 경험치를 얻었는데 야 도둑을 얻었죠 함정찾기 잠수제 따기 소매치기 야 얘 좋아요 어 어 참 주의 손빨래 금지 드라이클리닝 음 얘가 갖고 있는 이런 물품들은 정말 좋아 환상탐 모습 겟찾기 하지만 얘 힘이 힘이 개판이죠 ㅎㅎㅎㅎ 힘이 개판이야 자 도둑도 얻었겠다 까보죠 탄생 다 다른 한 명의 동료를 얻으러 가야죠 또 다른 한 명의 동료 아 잠깐만 여기 구해줄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 카울드 위저드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비코니아가 저기 있네요 너희들 맨날 잡혀있냐? 원을 써서 쫓기고 있더니 쟤 또 뭐 하다가 잡힌거야? 들어오고가 되게 좋아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멍청하게 잡혀 돼서 어쩌다 잡힌 거지? 죽을래! 죽을래! 아! 죽을래! 그녀의 흑끈한 집이 내 아버지에서 죽을래! 그럼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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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했을래 내 길이 없을래 왜? 왜? 인간 그냥 무죄라고 또 주장하고 있네 원에서도 그랬어요 이가 좀 개정판으로 나온 어...그러볼거에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지? 신기하네 야 번역증 장난 아니지? 이거... 굉장한데? 이런걸 어떻게 안되나? 너희들에게 죽을래 너희들에게 죽을래 그러나 다음 세상에 너희들에게 죄송합니다 막아야된데요 내 손에 있는 너희들에게 기다려! 내가 너를 알아보겠어! 너희들에게 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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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거야? 왜? 비샤바의 비샤바에게 아무 죄 없는 드로... 드로그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난 저거 죽인다 아! 어... 저기에요 요니언슨 액추얼 서비스 양암젠슨 액추얼 서비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앙추얼 서비스 맞나? 음... 너... 공경영유차드? 음 공격력 잠만 공격 어우 매즈미셀 쓸 수 있구나 스톤스켓도 쓸 수 있네 야 너 스톤스켓 써 가만있다 죽지 말고 너 이렇게 너는 어 야 곤충대에 마스터 한번 봐라 곤충대에 이게 장난아니거든요 걸리면 죽거든 야 너희 누구 안싸 싸인마 어 빨리 죽어 빨리 시간없다 얜 맨날 얜 들어오라는 이유 때문에 맨날 쫓겨 드로우는 악한 엘프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 시전 실패 80%였던거 아닌가 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꺼야 자 학살이 기다린다고?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야 그다음 4 3 4 4 4 3 4 5 자 어.. 잠깐 볼까요? 이게.. 그냥.. 어쨌든 그냥 쏘면 다 죽길래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어.. 시전 실패하고.. 실패용률 100% 시전.. 주문 시전 불가능 그리고.. 암어 클래스와 관계없이 2초당 1, 1점에 피해 그리고.. 브리스에 대한 내성굴림이 공포에 즐거워 페널티는 없네요 암어 클래스만 명중굴림에 페널티는 없네요 어? 풀플레이트 및 잠만.. 아.. 이건 롱봉 아닌가? 지금 다 넣어놓고요 풀플레이트 및이면 똑같은데? 너 이거 입을 수 있냐? 아.. 힘이 모자라 돼 시.. 야.. 그게 힘이 모자라도 스탠드 레디 야.. 모.. 야 모여라 사.. 모여라 몰라 스탠드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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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음.. 이것도 이것도 쓰고 여기서 다 얻는거 그냥 쓰면 되겠네 아 이것도 이것도 광패도 음.. 오케이 됐죠? 오케이 오케이 네? 다 됐어요 자클레스 스탠드 레디 스탠드 레디 스탠드 레디 스탠드 레디 스탠드 레디 물론 얘가 좋긴 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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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레이트도 굉장히 예쁘구요 하지만! 얘는 버려야돼 버려야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난 딴 애를 데리고 갈거야 음.. 다른 길을 가야될 때야 묘지구요 묘지에서 만나겠어 얘는 묘지로 가있죠 일단 구하구요 자.. 에어리를 구하러 갑시다 드디어 아.. 길고 길었는데 또다른 파티워 에어리 굉장히 어.. 연약한 소녀인데 어.. 걔를 왜 좋아하냐면 좋아하는게 아니라 파티몬으로 맞으려고 하는거냐면 아.. 바로 딴건 아니구요 연회 가능한 연회 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야는 이모엔 들어오면 야는 버려야죠 뭐야 이거 코르벨? 뭐하는 놈이야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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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 에프.. 기억했지요 음.. 나말이요? 무지한걸 모르겠냐고? 그럼 넌 내가 안보겠냐? 야 2대4야 게다가 우리는 마법사도 있고 무장도 더 잘했어 니네보다 이 바보탱들아 어.. 혹시 모르니까 허상물 좀 좀 쓸까? 마법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네.. 파울드 위자드가 없기 때문에 네.. 니네네.. 숲의 생물한테 한번 맞아볼래? 숲의 생물한테 한번 맞아볼래? 숲의 생물이 엄청나게 강한 애들인데 모를거야 너네 자 허상무세요 야야야야야야 쏘고 어? 나.. 야..야.. 감소.. 내 스톤 스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잖아 에어? 어.. 죽이는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지 전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ㅋㅋ 전~~요 전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죠 어.. 일단.. 일단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 들어가서 그.. 아까 그 못 훔쳤던 것들 한번 훔쳐보죠 뭐가.. 좋은게 있을 것 같은데 얀젠스는 이게 얘가 굉장히 함정도 잘 찾고 함정 제거도 잘하고 토매치기도 잘하고 그.. 도둑으로서의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암습 데미지 같은건 없고요 별로 포기해야되고 그런건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포기해야지 뭐 어.. 음.. 여긴 뭐 함정 없는 것 같아요 호스는 모르니까 함정탐재로 오네 별거 없는데? 아.. 제.. 제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니..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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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한명 두군데 다있네 오.. 자 해제 오.. 야.. 실패하고? 어?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실패를 할 수가 있어 너? 잠시 땅에 8씩이나 되는데? 어우.. 야.. 잠시 탐지가 8씩이나 안되는데 아.. 노크해야되나? 아.. 노크를 하자 노크 두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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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어지네? 원에서는 도시에서 뭐 어디 쉬기만하면 무조건 막 잡아갈려고 아주 생대를 쓰고 내가 그.. 그.. 일시정지하고 휴식 누르면은 이제 걸리지 않잖아요 계속 정지되어 있으니까 오.. 매직 미사일.. 이라니? 일단 넣어놓고 제 최선을 다하여 음.. 그.. 자 일단 뭐 참 식별의 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찍 쌀수록 좋은데 어 돈이 안되가지고 일단 일단 넘기죠 음 자 에어뜨를 구하러 가자마자 민스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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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는 끝났고요 에어리를 뭐하러 갔죠? 다섯번째 연애가능한 동료 에어리 되게 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징징거리는게 있긴 한데 음.. 서커스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네요? 흠.. 이게 얘인거 같은데? 빨리 빨리 저거와 음.. 엄마가 아직 안해있어요 엄마가 못나올거래요 어.. 할수있는걸 해보지 아이야 자, 어머를 찾아줄래? 이.. 저게.. 삼자가 있는데? 센스나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스스 자, 저장한번 하구요 그리고 음.. 이것들 이것 좀 넣죠 옮기죠 좀 이런것들 좀 이건 무게가 안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니가 하나 들고 있어도 돼 자, 너도 이렇게 주봐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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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작아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공간이네 뭔가가 환상인거 같은데요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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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메 deposit 안돼j 내게? 왜 내가 이 다리를 건너기를 원할지를 말해 뭔 소리지? 어 어 어 소수께끼라면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져 왕자가 공주와 같은 나이가 되는 것은 공주의 나이가 그들의 현재 나이의 총합의 반이었을 때 왕자의 나이의 두배 나이가 될 때일 것이다 당연한 거지 그건 아니지 어 어 어 같은 나이가 된다고? 현재 나이 총합 이 반이? 어 그럼 따지자면 그러면 누군진 모르지만 왕자가 더 많을지 여자가 더 많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A와 B라고 해요 아 X와 Y라고 해 아 그냥 A와 B라고 해 그러면 1A 플러스 2A 두배일 때니까 나누기 2는 어 A라는 소리인데 아 1A 플러스 2A B가 아니라 1A 플러스 2A 나누기 나누기 2는 A가 되는 그쵸? 잠깐만 이거 아 쪽지에다가 잠깐만 A 플러스 2A 1A 1A 2A 1A 2A 2A 1A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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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로 나누고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A에다가 2X X 플러스 Y 나누기 2 4X고 맞죠? 그러면 타나시 대피해서 보면 되겠네요 24, 30짜리면 50에 아 공주의 나이가 아 공주의 나이가 아 공주의 나이가 잠깐만 다시 공주가 X 공주의 나이가 X 그 다음에 왕자의 나이가 Y라고 쳤을 때 X는 X는 X 플러스 Y 나누기 2 이고 Y는 왕자의 나이 2배의 나이 X 2X Y는 2X 그럼 Y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X 나누기 2는 X X 어 3X 3X 는 X 3X 3X는 2X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3은 2X 이게 말이 안되잖아 3 아아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X가 공주라고 하니까 3 공주가 30살 왕자가 20살 예 공주가 30살 왕자는 20살 어? 이스 틀렸대! 아아!! 틀렸대 그럼 여깄으 senin 가장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게 넌첸스 문제 같은데? 만약 둘 다 그것을 먹는다면 그들은 확실히 소멸할 거야 그거 무슨 짓 되게 말하죠 아 역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대략 찍어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 아까 내가 30살, 40살 같다고 그냥 속으로 생각했었어 모르시겠지만 그랬었어요 음식은 아니고 부 사랑 희망, 희망인 것 같은데 저도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인 것 같죠 틀렸대 아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야 뭐 이따 야 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넷이 일부러 맞는데 지금 틀리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의심스러워 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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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반만 안 둬 너희가 씨 너희,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네가 임마 나를 속이는 거야 너 죽었어 임마 AiC 너, 너희, 저기 아이씨 이상한 너희izations 알 Imam Hu 암iors About turn I can't I'm allergic Well, two하게, I'm not that allergic 야 죽어 오 스톤스킨인데? 스톤스킨, 디스펠 디스펠, 디스펠 아, 예전에는 그, 없어졌네 아, 나 이 멀쩡때문에 오던데 나 이 멀쩡때문에 오던데 음.. 죽은자들은 전혀 기억이 잘..만..나는걸? 나는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인을 슬프게 기억하지 않아 그는 좋은 남자였어 세심한 본성에 비해서도 말이야 그 둘 다 같았지 규청이라는 것은 부서지게 되었으니까 언제 그 경계를 넘어갈 줄 알았지 흠 자에라가 지금 조금 조금 뒤숭생숭하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아이언스케인 하나 더 쓰자 에너지가 없다 자 자 함정.. 혹시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함정찾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자 들어가보세요 아이 수수께로 머리 아프게 하고 어? 에어리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누..누..누가..누가 말하는거지? 어떻게 당신같은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거지? 목소리가 참 달콤하구나 목소리가 달콤한건 뭐야 흠 흠 흠 흠 날개 달린 엘프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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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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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답이 맞았는데 그가 음 그.. 지가 질 것 같으니까 괜히 그냥 틀렸다고 하고 말한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 그런 것 같애 퀘? 퀘이며 원에서 발돈스케이트 원에서 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자기 지식이 필요할 거다 하면서 잘난 척하던 그.. 그 놈인데? 그럼 2부? 칼라님 그를 막아야만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요 제발 만약에 만약에 날 속박에서 풀어주신다면 그를 막는데 도와드리겠어요 속박이라고? 너희 어둠 속박도 보이지 않는데? 좋아 어떻게 하면 널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지?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위에 환상탐지가 있잖아 환상탐지하면 다 보이지 않을까? 이게 누구야? 건이냐? I am a simple woman 단순한 여자래 단순한 여자라고 하는 게 맞나? 어... 어... 하나 아, 어 얘가 그 여자인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아들의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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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하네?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 그 공격하지? 이거 공격해 공격해 농부가 어떻게 늘 9 플러스 1에 나를 빗나게 했대 아니 아니 나를 빗나간게 아니라 그니까 빗나갔대 아 그니까 그 빗나간게 그 빗나간게 아니라 얘가 나를 공격해서 그 공격이 빗나갔대 너 죽은 우리는 괜찮은 동료인 것 같소 드리즈트와 울프가 엘민스터와 폴로 어... 이게 무슨 스크롤 스크롤 프렌즈 음... 오우거의 검 마법을 탄생을 깨뜨릴 수 있다고 했대 이게 엘셍인가봐요 이거 가져다 달라고 어 쟤 뭐야 어어 야 여기 베어반 어 우리와 합류해서 함께 그를 찾아보도록 하지 드디어 드디어 다섯번째 파티와 에어리가 합류를 하게 되네요 당신이 알아야만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모엔을 구하는거야 자 자 아 아 운반 운반초과야? 아 얘 시작하자마자 무슨 운반초과야 야 지능 지하가 왜이렇게 떨어져 얘? 너무 떨어지는데? 원래 아 1717이었나 1616이었나 하지 않았나? 야 이건 야 이건 아 이건 너무하자나? 와 엄마도 쟤는 근데 구할 방법이 아직 없나봐요 이런거 다 얘한테 넣어놓고 와 얘 지능 지능이 개판이야 네 네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뭐 솔직히 지능이야 뭐 그렇다 차도 지혜는 좀 큰데 지능은 어차피 이게 지능 9라도 상관이 없는게 그 뭐 마법을 실패율이 있다거나 보너스 슬롯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혜는 보너스 슬롯이 있어요 프리스트가 근데 지혜가 시골하는거는 그걸 보너스 슬롯을 못 받는다는거지 이런 제기를 어 축복 일단 하나 쓰고요 스크립트는 어 어 당연히 공방 도리를 도리를 가야겠죠 그리고 성과 성과는 얘가 있으니까 어 성과 바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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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아 얘 2레벨 밖에 없어 와 레벨도 개떡이야 와아 에어를 이렇게 안좋게 해놨다니 레벨도 개떡이야 쓸 수 있는것도 없어 쓸 수 있는것도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되냐 아 아 이 황당한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어 너 가서 가서 워메 원래 이거 사례배까지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야 이건 너무하다 진짜 아 이거 이거 이거라도 좀 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입고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그러네 쟤 거의 벗고 있네 반라의 반라의 창력 아 유한 유한 유한체가 뭔 소리야? 유한체 유한체 쾌락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이름도 쾌락의 노예야 음 흠 여자를 죽이는 건 별로 맘에 안 내겠지만 경험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자 죽어라 죽어 아 야 야 경험치 10주네? 빼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해골함정 이러고 싶은데 아닌가 어 왜올프야 야 야 왜올프인데 어 아 어 소원하고요 어 어 라이트링 몰트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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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때리고 어 어 얌는 어 얌는 어 어 감소 산타 Sung 오오오오오! 세대보다 를 쏘 меся This'll be a 500% 짜ệt双시자 오 이 에 이 핸들 아아야 한번 해보지 때려봅 ży 짠 때려봅 tac 때로 했지 아주 그냥 필살 도망다니기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필살 도망다니기다 이 자식은 아 저..저기 또 있네 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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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쓸모소지 야어어어 역시 림프가 세요 저어 근데 경험치 안좋어 경험치 안좋어 그냥 환상이었나봐 음.. 어 뭐야 어 거미줄 알았네 석화의 서버 마법 조금.. 흠..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올라가도록 하죠 어어 축하하오 블랙네도 칼라임 당신의 신전의 선전의 아주 만족하고 계시오 어어.. 칼라는 누구야? 날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진이 진이 진지도 않는 것 같애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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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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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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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못 죽였어 내가 죽여 죽여 내가 죽여 죽여 내가 죽여 내가 죽여 내 일을 할게 음.. 어.. 내가 오그메지 그네 내 일은 무엇이냐 내가 내 일은 무엇이냐 내가 내 일은 무엇이냐 내가 도와줄 수 모든 자eten 당신은 당신은 당신도 믿 Careers! 어차피 잘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쉽게 죽지 않아 스톤 스킨이 있기 때문에 오 얘 뭐야 능력이 없어! 안돼 안돼 안돼! 야 너 지금 뭐 캐스팅하고 있냐? 아 산성화살 캐스팅하고 있네? 빨리 빨리 캐스팅해! 쏘고! 아유 이씨 얘 근접무기 하나도 없네? 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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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스톤 스킨 쓰고 있었는데 맞았어 이거 어떡하지?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이 녀석인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되게 조그만한 놈이 왔네? 난 이거 너무 오래갖고 제 계획을 잃어버렸는데 제 계획을 잃어버렸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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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흘 그 뭐 아이템 중에 있겠지? 진짜 큰일이네 음 아 정말 이 능력치가 정말 대박이다 어 이거는 휴먼 인플루스의 오 매력을 18로 한데 매력을 18로 매력 높아서 좋은건 주인공 밖에 없는데 내 주인공은 이 인피니티 메모라이즈 링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음 너 스톤 스킨 있지 있지 제주 스톤 스킨? 스톤 스킨은 다 기본으로 있어 126골드 찌르기 보너스라 찌르기는 별로 하긴 뭐 100위보다는 찌르기가 좀 낫죠 100위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 때리기가 가장 좋은거야 보너스 암워클래스가 때리기 저게 가장 좋은거 같더라구요 음 이거 넣고 이거 어떡하지? 누구 둘까? 음 민스크야 너 너 미남이 한번 대볼래? 흐흫 야 민스크야 매력이 18 때 18 미남으로 민스크가 매력 18 미남 음 잠깐만 레벨을 한번 해보자 매지주문 음 그래봤자 쓸모없네 아하나 왜이렇게 쓸모없지 굉장히 쓸모가 없는데 아니 쓸모가 없어 애가 쓸모가 없어 어 저 저기 또 뭔가있다 어 오케이 음 흠흠 코코 케이지? 오 케이라고 얀젠스라고 안사 안사이였구나 으흠 음 뭐 그 그렇네요 근데 그 아깝게 어디갔지? 그 엄마? 엄마 엄마 내가 구해줬는데 어 엄마 어디갔어? 어 하나 저기있다 저기있다 엄마가 간다 흐흐흐흫 좋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간대요 자 이렇게 해서 서커스 크리스틴 완료를 했네요 얌 조금 더 포기한 бел색 일단 뱅